한수라는 캐릭터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물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마성의 매력을 지닌 친구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연기를 하려고 무려의 힘을 지닌 친구는 자신의 매력을 지닌 여기 사람이 있어! 살려주시오! 나 강한 수령이 있다고! 안에서 불타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 너무 높아져요. 좀 낮춰주세요. 롤? 롤. 액션. 박수 엔진아. 안녕. 반복하냐? 감사합니다. 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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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.. 아하ㅠㅠ 상zie 점점 다르다 일찍 imagin다 가사 장사 해고받으면 나가세 롤 제발 가사 flight 잡으세요 동네서 잡아주세요 도와드리고 잘 오시고. 도와드리고. 도와드리고. 여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시작되부터 하나 둘. 시작. 도와드리고.